저에게 지금 과학을 그냥 보이는 것만 배울 수 없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배워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조금 결합이 없는 것 같고 수학은 운동 문제를 비우긴 하지만 실제로 막 실생활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지금 빌어봤자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학교를 올라가거나 학교를 올라갈 때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수학과 과학쟁이들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. 초등학교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조그만 양을 모레인 동안 실험하고 학습하고 일하는 방법을 갖추는데 그에 비해서 중학교에 올라오거나 독특행령으로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잘 붙이지 못하거나 또는 빠르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경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과학은 약간 기념이나 그런 며울 게 많아서 기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수학은 되게 며울 게 많아서 복잡해요. 과학은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보는 것이 되게 흥미롭고 이해를 도와주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되고 스스로 공부해야 해가지고 힘들 때도 많았고 아무래도 실험을 하면 더 걸리는 쉽게 얘기 되고 더 재밌게 활성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아니지 못해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없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. 과학은 수업을 많이 하는 건가요? 모두별 시험보다는 개인별 실험을 좀 더 동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수학은 문제풀임만 계속 해야돼서 지루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될 때도 많아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수학과 학부로는 초등학생 학습에 일어나는 감이 아직 많은데 저런 진학과 학량이 그게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점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거나 또는 중학교에서 학량으로 올라갈 때 너무 많은 양의 수학과 과학 지식들이 속아지지 않고 꼭 고르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현재는 수학 시간에 문제나 공식을 배우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요. 조금 더 쉬운 생활과 연관지어서 활동적인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. 고등 연계나 중등 연계와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닌 갭을 줄이는 그런 수학 교육에 관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수학 교육에 따 citizen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서양이나 과학 쪽에서는 진로가 연관돼서 어떤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과학에도 특히 배워두기를 알려주셔서 그 과학에 대한 심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